중국 성교사 파송을 위한 손별 예배를 화수견 주관으로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재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주제에 보여 드릴 필요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일에 기약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주셔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수견을 사랑하여 주시고 화수견을 통해서 영광받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화수견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황재경 목사님이 중국 성교 파송을 위한 손별 예배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좋게 삼다 해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502장 찬송과 502장 구찬송과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과 은혜 찬송과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가서 모금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금은 백성에게 모금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금의 빛 비쳐라 죄와 눈만 밝게 비쳐라 이제 사자들이여 성사여 우리가 요임을 내가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 신사람을 전파하며 모금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금의 빛 비쳐라 죄와 눈만 밝게 비쳐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과 땅의 신발 신조하여 이 진리 전파하며 산을 얹고 물건도 힘을 다해 모금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금의 빛 비쳐라 죄와 눈만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과 땅의 신발 신조하여 주님과 땅의 신발 신조하여 고금의 빛 비쳐라 주님과 땅의 신발 신조하여 고금의 빛 비쳐라 죄와 눈만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망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장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나들 우리 주의 예수의 그리스로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도 말에 개선하시고 군대여 불나들에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망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편에 앉아주시다가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하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로 수고하십시오.